저는 현 정권이 심판이다 이런 여러 번 나왔고 그런데 39% 나온 거 보니까 만만치 않다 이런 분석도 있고 그런데 저는 민주당한테 반드시 이야기를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현 정권이 심판 맞죠 그런데 민주당이 잘해서 심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지금 지도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김태우같이 형편없는 말도 안 되는 후보가 나왔는데 39% 나왔어요 그럼 만약에 좀 괜찮은 후보 좀 개혁주의 참신 후보 흠이 없는 후보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선거 앞두고 막 인재형이 보고가지고 그러면 39%에서 45%에서 50%는 금방 올라오지 않겠어요? 최소 45% 안팎은? 45% 안팎이면요 제3후보나 무소속 후보들이 영향력 있는 지역에서는요 민주당의 지금 지지율이 40% 안팎이니까 35% 안팎도 있으니까 오늘은 50%짜리 나오긴 했는데 너무 높이 나온 것에 취하면 안 됩니다 어떤 거는 막 30% 안팎도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 후보가 일반적으로 보통 후보가 나왔는데 한 40%다 그러면 김태우 후보가 훨씬 괜찮은 경쟁후보가 나오면 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번 선거는 엄청난 심판이고 큰 의미가 있어요 시민혁명으로 당장 못 끌어내린다면 투표로 하다 몰아내자는 민심이 반영된 거 맞거든요 그러나 민주당은 정말 걱정해야 되는 거 39%가 나왔어요 비교적 그동안 민주당이나 야당에 유리했던 강서구에서 가장 최악 후보가 나왔는데 39%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좀 더 강서구보다 국민의힘계보가 특별히 높았던 곳과 그다음에 김태우보다 훨씬 경진 후보가 나오면 잘못하면 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런데 진교훈 후보가 이번에 56%를 얻었잖아요 57%니까 56% 그것은 진교훈 후보의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윤석열 전권에다니 심판 여론에다가 정말 만약에 민주당 후보도 김태우보다 좀 낮긴 한데 별로다 막 3선 4선 해먹고 기득권이나 누리고 의정활동도 별로 아는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저는 이기긴 이겼겠지만 이렇게 압승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왕은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진교훈 케이스대로 대대적인 물가리를 해야 됩니다 무리를 일으켰거나 그다음에 3선 4선 했는데 뚜렷한 의정활동의 성과도 없거나 그래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나 지역구민들의 평가도 별로 안 좋거나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등대에서 가결이나 주도하는 사람들 유세는 무리면서 그다음에 들판에 서 있는 야당인데 들야짜인데 밤야짜로 착각해서 밤마다 놀러 다니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세례하고 타협이나 하려고 그러고 비호나 대충 총선 때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세례들 이런 사람들 온 국민은 지금 민주주의와 민생과 경제와 평화의 파괴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근심 걱정 속에 살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런 피켓도 만들어요 무너진 민생 추락한 경제 어떻게 살 것이냐 서민 중산층 다 죽는다 이거 이제 차면대에서 만든 피켓 서민 다 죽는다 긴 붙였지 말아라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야당 중진 의원이라는 사람들 그다음에 초재선 중에도 너무너무 한가하게 골프랑 골프로도 아니고 놀아다니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집회도 안 나가고 퇴진 탈회까지야 아직 당론이 아니니까 그렇겠죠 근데 최선 후쿠시패스 문제라든지 여러 이슈에 있어서 모범적으로 투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보다 더 막강한 최소 8명의 보좌진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후보로 나오면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좀 괜찮은 후보 나오면 다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에 마침 강의원 더민주혁신의 사무총장 출판 개념에서 가서도 발언도 했는데요 거기서도 다 귀환한 거예요 박시영 대표도 그렇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요즘에 우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오토마이티비 나오시고 그러니까 저도 제 셋이 축사를 했는데 다 정말 호남부터 대대진 물갈이가 필요하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과 안 싸우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 불출만 해라 그리고 국민의힘 못지않게 기득권에 젖어있는 사람들 나오지 마라 이제 그동안 얼마나 누려먹었느냐 정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에 맞서 싸워서 담대하게 퇴진과 탈핵도 추진할 수 있고 무조건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경우가 되면 하나씩 하나씩 쌓이면 사유가 쌓이면 저는 이미 다 쌓였다고 생각하지만 본인들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유가 완전히 쌓이면 그다음에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우린 해야 됩니다 정말 너무나 지금 양극과 불평등 민생고 때문에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이자비, 교통비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최근엔 주가 폭락, 환율 급등, 부채 급증 난리잖아요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닌가 IMF 때나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신경 안 쓰고 골프나 치러 다녀요 골프를 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일해야 될 때 안 하고 투쟁해야 될 때 안 하고 치러 다니니까 문제를 하는 거죠 골프 치러 가는 사람 대부분 기득권 세력이나 로비 세력 따라 치러 갈 거 아닙니까 그런 정치인들은 이참에는 이제 나오죠 그래서 보니까 강의원 씨도 광주로 광주로 큰 정치를 해야 된다 호남 쪽부터 물갈 해야 된다 민항의 우호적인 이런 거던데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교훈은 저는 딱 이겁니다 윤석열에 대한 심판과 민주당 제대로 정신 차려서 투쟁하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서민과 중산층을 내 몸처럼 받드는 사람 그런 사람 내세워야 된다 최소한 진교훈 후보급이나 진교훈 후보 케이스 진교훈 후보 보면 굉장히 개인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겸손하고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보면 뭐든지 그런 사람 해야 돼요 놀고 먹는 사람 그냥 기득권 누리는 사람 그냥 국회의원이 직업이 그냥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목표인 사람은 이번에 싹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 보니까 호남에서 물갈 여론이 한 70% 가까이 되더라고요 저는 전국적으로 민주당은 정말 현역원들께 죄송하지만 70, 80% 물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출마서는 이런 거 할 자신 없는 사람들은 지금 빨리 불출마서는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강서구 단순한 지방자치단지장의 한 명의 보궐선거 이상의 의미가 정치적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미친 양이 크기도 하고 또 그게 집권 여당의 패배로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거대 야당의 민주당에 던지는 메시지도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혁신의 어떤 단초가 되지 않을까 저는 완전히 기득권과 구태를 벗어던지고 내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거의 70, 80% 정도는 물갈이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승리로 인해서 자칫도 자만 또는 자칫도 민심이 확인됐다 정권 심판이 계속 프레임이 계속 유지해서 내년 선거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식으로만 가서는 사실 안 된다 그래서 아마 분명히 당내 중진들이나 기득권 세대는 이럴 거예요 이대로 가면 되는데 뭘 무리를 하냐 이 대표님 같이 갑시다 화합합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거예요 그거 뭐냐면 전형적으로 현역 기득권들 그 다음에 당내 중진들의 입권만 보장해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중진들 중에도 초재생 중에도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말했잖아요 100% 물갈이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한 70% 안팎 살아남겠죠 그리고 경선은 외의적으로 다 해야 돼요 경선 없이 단수 공천 달라는 중진들이 있어요 염치도 없이 참으로 무례하고 무모한 사람들이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이번에는 다 경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경선 100% 진짜로 중진 그 다음에 당의 중체를 만든 사람들은 모범적으로 경선 근데 나는 능력이 안 된다 윤석열 김관동원하고 싸울 자격이 없고 퇴사가 안 된다 나는 민생 경기 시도 잘 모르고 못 챙기겠다 그러면 불출마 저는 그런 사람들 저는 불출마 불출마는 나면 내쫓고 그 다음에 그래도 막 기역기역 버티고 나온다 그럼 100% 경선에서 유능한 신인들이 이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거 안 하면 39% 다시 한 말이에요 여러분 냉기고 서보세요 김태호 같은 최악 후보가 39%를 얻었어요 강서구가 비교적 옛날에 민당의 유리한 지역구였어요 민당이 상대적 불리한 지역구 김태호보다 조금이나 경쟁력 후보 나온다 45% 금방 나옵니다 45%면 웬만하면 민당 후보 이길 수 야당 후보 이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다른 진보 여당이 후보를 내거나 무소속 중에 괜찮은 사람이 나오면 표가 갈릴 수 있거든요 지난 대선 때처럼 문학진 전원 세 표자로 떨어졌습니다 민당 전원 허인의 전 예전의 정치인 열두 표자로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은 그런 곳입니다 민당이 정말 정신 차리고 대대적인 물갈이 세대교체 정치교체 공천혁명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민주당에서 이런 또 아픈 목소리도 말씀을 듣고 해주셔서 현영 의원들이 저를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현영 의원들 지금 열심히 하는 분들은 당연히 살아남겠죠 그럼요 오늘 또 시간이 금방 확장한데 마무리 하나만 쿠팡권이 기자가를 가야 되거든요 네 가셔야 되죠 쿠팡권은 한 번 또 꼭 찍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린 또 주말 사이에 네 과로사로 하셨어요 지금 부검이 나왔는데 전형적인 과로사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게 이미 쿠팡은 다른 택배사들 위해서 과로가 너무 심하고 폭염노동 대책도 없고 또 명절노동 대책도 없고 그 다음에 택배물라도 실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세요 이번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건 제가 기자회견한 피켓이고 그 전에 진짜 안타깝게 여러분 오래전부터 이미 쿠팡과 관련해서 쿠팡 과로사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하셨죠 제가 아 죄송합니다 이거 꼭 보여드려야 됩니다 네네네 보세요 이게 올해 8월달에 기자회견한 거예요 맞아요 7,8월에 봤습니다 쿠팡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우리 경고가 현실이 되면 안 되는데 진짜 누구 하나 사람 죽어나가면 어쩌려고 그러냐 이거 1년 전에 1년 전부터 쿠팡 제월 과로노동 아우 큰일 난다 다른 택배사는 요즘에 과로사가 거의 근절되고 있다 전 국민이 응원해주고 도와주셔가지고 실제 그랬잖아요 밤에 돌아다니는 요즘에는 일반 택배기사님도 안 보이잖아요 많이 줄었습니다 다 보면 쿠팡이나 슥 이런 분들만 지금 심야에 막 뭐 철화배송 뭐 로켓배송 이런 일부도 저는 너무너무 걱정이 되더라고 이분들이 시동도 안 끄고 문도 열어놓고 뛰어가요 왜 그런지 아시죠 시동 끄면 시간 걸리잖아요 문 닫으면요 또 시간 걸리죠 문 또 열어야 되죠 그 시간을 아끼려고 네 체크하고 막 아끼려고 앞문 열어놓고 뒷문 열어놓고 시동 켜져 제가 11시 12시 12시 맨날 봐요 사진을 항상 저는 찍어놔요 아이고 참 그 친구가 저렇게 뛰는구나 저분도 어떡하냐 쓰러지시면 안 될 텐데 근데 결국 한 분 쓰러지셨잖아요 제가 1년 전부터 몇 달 전부터 그리고 제발 좀 국정감사에 불러서 쿠팡을 이렇게 국민의힘이 쿠팡을 감싸면서 국감증인도 채택이 안 됐어요 국감에라도 불러색을 따지면 국감 때 막 혼나면 개설하잖아요 보통 많은 갑질했던 재벌이 되게 이것마저도 채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을 하나 안 세운 차원에 이 비극이 발생합니다 지금 국회 앞에 택배 우리 노존들이랑 택배사람들 모여 계시거든요 저도 이제 안징글팀에서도 생중계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얼른 뛰어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문제도 제가 계속 잘 대응해서 정말 너무 우리가 먹고 살려고 가족들은 행복하게 일하려고 가족들은 행복하게 살려고 노동하는 거지 죽으려고 노동하고 잠도 못 자고 노동하고 잠 못 자고 노동하면 바람물질인데 암 걸리고 가족들하고 명절도 못 세고 여름휴가도 못 가려고 노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계죠 기계 이번에 운명을 달리하신 60대 택배 노동자분 그 머리맡에 배달하지 못한 택배 상자가 3개가 남았다고 한 그걸 보고 정말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쿠팡의 죽음 이 부분은 정말 국회든 아니면 국회가 정말 나서도 제도적으로도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면 좀 연구도 하고 또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이 새벽 배송과 이 로켓 배송 포함해 가지고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버리부 빚장에서는 새벽에 와 있는 게 좋긴 한데 그것을 없애기는 어렵다면 예를 들면 차라노동은 사실 4시간이 8시간에 맞먹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도의 제한을 둬서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저는 없애야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당장 없애기 어렵다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새벽 심야 노동은 4시간만 차라노동은 그리고 쉬게 해드린 거고 급여는 주간 8시간을 비슷하게 드리는 거죠 그래도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위험해요 생체 리듬이 깨지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도 4시간 정도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해드리면 그나마 과로사나 과로질환은 조금 막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특단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연구소에서 또 어마무시한 급여 저희는 이제 뭐냐면 4천만 원을 기부하셨고 예전에서 참여했는데 있을 때 박운순 전 시장님도 그렇고 여러 선배님들이 보니까 돈을 벌거나 상을 받으면 지불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미 계속 많이 하셨잖아요 계속 오고 계시던데 저희 민생경종으로 안증을 띄는다면 저희 동료들은 예전에 선배들이 배운 대로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연대 있을 때보다는 제가 참연대 나왔잖아요 민생경종 연구소 만들었잖아요 참연대 3천명이 끝나고 훨씬 자유롭게 방송이나 강의 같은 거 하잖아요 자문도 하고 그래서 버는 돈은 책도 냈고 그런 돈은 좋은 데 쓰자고 결의를 했어요 이번에 뉴스타파가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그래서 천만 원 녹색연업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천만 원 그다음에 이제 안증글과 함께하는 사람들 만든 꿈수수 청년 장학기금 있는데 꿈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청년들한테 장학금도 빼 벌써 6번 했고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앞두고 7회로 또 7, 8명 선발하려고 합니다 1인당 300만 원씩 그래서 거기에 천만 원 그래서 3천만 원 그다음에 열심히 투쟁하는 군인권센터 이태원 참사 추모 1주기 대체기원에 그다음에 아동복지단체 세움 부모가 감옥에 가버리면 아이들이 남아있잖아요 그걸 돕는 단체거든요 세움 그다음에 재물포 밥집 여기는 노숙인들 무료 밥집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오세훈이 청소년센터 같은데 학교 밖 청소년 대안 청소년 대안 예산을 다 깎아버렸어요 학교 밖 청소년센터 강동 청소년센터 와플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이제 각각 200만 원씩 하니까 제가 이번에 민생경전구소랑 저랑 또 양희삼 목사님 있어요 양희삼TV 하시는 같이 4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제가 천만 원씩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여러 가지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매주 월요일 저희 안진건 소장님과 함께 또 한 주의 이슈와 내용들 한번 정리해보고 또 좋은 말씀 또 오늘 시간 내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기자회견 또 가셔야 되니까 네 쿠팡 지금 택배기사 동료분들이 슬픔과 울분에 잔 기자회견 하고 계셔서 얼른 다녀가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또 건강 조심하시고 일하시고요 네 또 저희 또 다른 시간에 또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오마이티비 200만 구독자 갈 수 있도록 더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 아무튼 고속도로 게이트는 구속도로 게이트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오마이티비 또 다음 또 이번 주 내 국감 또 생중계 여러분께 또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요 또 다양한 전문가 분들 모시고 또 좋은 콘텐츠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진 168만명인데요 저희 우리 소장님 덕분에 또 빨리 또 많이 구독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200만으로 빨리 가자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시간 아니 깊은 시간 한번 보여줘요 오랜 시간 오랜 시간 하여튼 감사합니다 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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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